기대면 진료 이런 것도 채 GPT를 통해서 보고 처방전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GPT-4가 강아지 생명을 구했다는 트위터에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면 수의사가 강아지를 틱본 디지스라고 이런 질병으로 진단을 해서 강아지의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상태가 그래서 아이씨 이거 왜 수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고 점점 안 좋아지니까 직접 아 이거 GPT-4는 알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강아지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GPT-4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뭐 이런 데이터가 강아지가 지금 겪고 있고 강아지 열이 이 정도 나고 있고 이런 걸 겪었고 이런 측정한 것들 데이터를 주니까 무슨 일이냐 라고 GPT-4한테 물어봤는데 GPT-4가 이렇게 일단은 나는 수의사가 아니야 라고 밑밥은 깔았는데 이 밑밥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으로 아 이런 질병이 의심되라고 굉장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고 진짠가? 하고 파시볼 시나리오 뭐 이런 걸 제시를 해줘가지고 어 이 해몰로시스가 아닐까? 라고 GPT-4가 제안해줘서 원래 처음 봤던 수의사 말고 다른 수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 GPT-4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맞을까요? 라고 하니까 어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수의사가 판단을 하고 GPT-4가 진단한대로 치료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좀 엄청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요즘에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밥을 깐 것처럼 밑밥을 깐 이유가 당연히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근사한 답변은 들을 수 있어서 어디 혼자 아플 때 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됐고 실제로 이런 강아지의 생명을 살린 사례가 거기에 이어서 또 이런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The use of CHETZ PT and other language model in surgical science 이게 외과라고 하는데 병원 외과에서도 CHETZ PT를 이용해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관련 논문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학계에서도 의사 시험도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증적으로 CHETZ PT가 의사를 미래에는 정말 의학조치식이 많이 쌓이고 플러그인 많이 생겼던데 의사 플러그인 이런 거랑도 연결돼가지고 한다면 기대면 진료 이런 것도 CHETZ PT를 통해서 보고 처방전도 CHETZ PT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논문과 기사 트윗이었습니다 2부운입니다 1부운동 2부운동 3부운동